4라운드 2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5. 3. 4. 5. 7. 계속 나들과 지금 바꿔요. 내가 지금 훨씬 낮은 곳이나 꺼든요. 아오! 근데 이거. 제가 바꿔야 돼. 자 카메라. 롤. 액션. 자 발권. 자 주문할게요. 네. 2번째 옌 선수 엄청 귀여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와이 권순아 Victim 놀래는 거만 하면 입에 벌ただ 너무 힘들었는데 네 엄청 귀여운데 방금? 배꼽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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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야 이거 사는 거야? 자, 이번엔 이거 아, 우리 못 한단 말이야 자, 고맙습니다 아 진짜 이런 부분 더 못 해 라디오에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 그건 목소리만 하면 되죠 배꼽, 배꼽 컷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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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컷, 컷, 컷 컷, 컷 컷 컷 날씨까지 더우져 더우져 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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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웃으면서 들썩날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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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있어야 돼 엄청 좋아하잖아 뭐야 연기를 하라고 연기를 목소리에 들 뜨는 내가 들 뜨는 기분을 와면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이건 잘 됐다 생각보다 어, 나 그 뒤에 내가 너무 약한거든 이렇게 한다고 하하하 눈 뺨 고게 뺨 우리 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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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에 맞춘다면 Made it the birthday Something kinda crazy 너도 느껴지지 너의 말이 더 맞지 Believe me, kiss me 오늘은 Birthday 뮤직비디오 첫 번째 날 첫 번째 착장이에요 트위드 착장 네 이렇게 캐치한 구슬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모자 썼어요, 윤디언니는 테레몬 으으 저수는 각도 우와 어 요새 핫한 각도잖아 어 이렇게 이렇게 요새 좀 힙한 어 인스타 게임송 우리 멋져 보이지 않아? 멋진 거야 이거? 오늘 되게 특이하게 스튜디오에서 찍지 않고 다른 곳에서 빌려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처음이에요 맞아요 세트장이 아니고 오늘은 호텔에서 찍어서 대기 시간에도 침대에서 누워가지고 쉬고 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 내용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들이에요 저희가 동물 친구들이 우리를 초대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때려 부수는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약간 악동 느낌에 나는 저희는 악동이에요 맞아요 악동 표정 한 번씩 하자 나부터? 셋이 같이 해요 하나 둘 셋 그러면 안녕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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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첫 번째 뮤비를 찍었습니다 아 드디어 끝났어요 그래도 오늘 호텔에서 촬영한 거라 쉴 때 계속 저는 침대에 누워있었거든요 오늘 촬영한 게 또 그전과 좀 더 다르게 귀여운 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동물 가면 쓰신 분들도 계시고 엑스트라 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셔서 도와주셨는데 재미있게 나올 것 같아서 기재가 많이 됐고요 아유 제가 마지막 씬을 찍는데 우리가 놀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게 그냥 오오오오오오 이러고 입안했는데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오늘 스타일링은 좀 뭐랄까 악동 느낌이라서 키치하고 약간 쥐파먹은 머리 선글라스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배가 보이는 옷이여가지고 음식을 되게 조심히 하려고 했는데 참을 수 없었어요 햄버거도 먹었고 아침에 떡볶이도 먹었고 치킨도 먹었어요 원래 먹으면 안 되는 건데 그렇지만 조금씩 조금씩 주워 먹었답니다 어쨌든 오늘 하루 또 마지막 촬영을 남겨두고 있는데 이만 더 화이팅하렴 화이팅 고생해 저는 갈게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아이린입니다 저는 지금 어...버스데이 뮤비 촬영장이었는데요 오늘은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고 지금 거의 마지막 씬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세계 파티에 왔는데 저희가 운전박대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게를 들고 악당들을 무찌르면서 하나씩 퀘스트를 깨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어떤 장면이 나올지 여러분들 너무 기대되시죠? 저는 이거를 가지고 하고 각자 무기가 다 달라요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초능력도 있어요 막 최면술도 하고 다양한 초능력을 가지고 악당들을 무찌르는 그런 작품들을 촬영을 하는 날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편하게 호텔에서 촬영을 했는데 내일은 또 세트장으로 가야 합니다 내일 촬영도 많이 해주세요 안녕 첫째 날은 이 곡은 이생 our band 이 곡들은 이 곡 끝이 있어져요 한번 오세요 그리고 시작 다 노래 이 곡은 이게 바로 오늘이야 It's your birthday, birthday 빰빰빠라 빰빠랑빠라 온 세상이 shine It's so icy, icy Birthday, birthday 딱 지금이야 바바바바 샴페인 우리 맘대로 이루어지지 더 꿈꾸고 가네 바바바바밤 어딜 봐도 그저 행복해져 난 with you 너무 쉬게 펼쳐지는 원상 같은 view 자꾸 이 꼬리가 올라가 모든 게 완벽해, okay 눈 뜨면 이 모든 게 사라져도 어때 두 눈에 맞춘다면 made it the birthday Something kind of crazy 너도 느껴지지 널 말일 때만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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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날 보면 떨리는 이 눈빛 두 손을 꼭 모은 채로 뭐든 상상해봐 그 눈 앞에 네가 원한 모든 걸 다 보여주고 싶어 It's my day and your day It's a party party 불꽃 다 다 올라 어서 빨리 빨리 오늘은 제가 첫 번째 찍었습니다 두 번째 날인데요 저는 염력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손을 올리니까 다 멈췄어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디있지 불렀어요, 제가. 저도 현실주의, 역시 미술팀 최고인 것 같아요. 하나 다른 제철을 손으로도 해보고, 아니라 그냥 눈으로 그냥. 그러면 먼저 팡 하고, 여기 울고 있고, 다시 여기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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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Yeah. One day in your day, it's a party party. 불꽃 찾아올라, 어서 빨리 빨리. 오늘 밤 we rock the world. I can make the beat go. Bam bam ba da. Bam ba da. 바로 오늘이야 It's your birthday birthday 빰빠빠라 빰빠란빠라 자, 설복식에서 포즈 똑같이 자, 둘이 하이파이도 컷 호카용 해결 다음 순서 저 같은 곳에서 찍어 난 모르게 끊기는데 어, 뭐야 내가 같은 느낌으로 몰아주니 카메라 앞이라서 보이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잠깐만 풀려 지켜줄게 야, 얘가 집시켜줄게 아 조금 가까이 와지면 안 돼? 여기로 이렇게 찍어야 돼 어 이거로 같이 찍고 싶어 어떻게 이렇게 찍어야 돼? 언제까지 원하지 않아 예쁘지 않아? 여기 예쁘지 않아? 이런 거 보다 이거 못 없지 않아? 아니, 재킷 같잖아 여기 앉아봐 어, 예쁘다 어, 예쁘다 여기 예쁘다 오, 그거 같아 오징어게임 오징어게임 하나, 둘, 셋 어, 예뻐, 예뻐 뭐야? 슬기가 뭐 예쁘잖아 야 인정반됐지? 슬기는 포토제니크하고 오, 야 이거 잘 나왔다 솔직히 잘 나왔지? 아, 슬기 언니 마음에 들었어 좋아 좋아 네 하겠다 어떻게 해야지? 여기 앉아볼까? 어, 나 한 거 같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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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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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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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선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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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기억이 안 나 거기선 너하고 돌아다니 저 장말 저의 시시 슬픽 슬픽 1,2,3 지금부터는 더 A,2,Z 너를 위한 이 순간 Just today 뭐든 해도 되니까 R,2,B 구멍을 따라와봐 불 뜨는 기운 오늘 완벽한 날씨까지 You're so high oh my gosh 한번 선물같이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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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ve 오늘 하루 마치 Diamond Diamond I got, I got, I got a special day 시작해 another chance 달콤한 아이스크림 케이 또다시 네게 꺼내 B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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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RA BAM BARA BAM BRADAM BARA BAM BARA BAM BARA 잘 어울려야 It's your birthday Birthday BAM BAM BARA BAM BARA BAM BARA BAM BARA BAM BARA BAM BARA 오늘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두번째 날입니다 데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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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스데이 뮤직비디오 두번째 날입니다 데이투 군무 씬 촬영 중이에요 지금은 3명 2시간 남았다 데이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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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툼 데이투 데이후 데이투 데이툼 데이스리로 넘어가고 있네요 포인트 안무가 뭐예요? I can be all of you 아무 설명해도 있어요 아 그리고 이거 축하합니다 카프레 축하합니다 이거 읽고 가야 돼 이거 그래서 여기 해결사가 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축하한다고요 어머 축하합니다 어머 생일이에요 생일이라고요 어머 축하해요 단팔을 날려요 고기도 축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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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녁 6시 아니고요 아침 6시에요 6 in the morning 아니 근데 진짜 6시 같지 않아 그냥 남으래? 왜냐면 오늘이 Birthday이기 때문에 오우 Girl 네 이렇게 Birthday 뮤직비디오를 마치는데요 맞아요 하루 더 남았죠 하루가 더 남았지만 오늘은 잘 마쳤죠? 네 이틀 동안 너무너무 모든 스태프 다 고생 너무 많았고 아직 남아있는 하루를 위해 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6시에서 그럼 우리는 세 번째 날을 위해 화이팅을 외치고 이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그럼 3일 Birthday 화이팅 Birthday 하나 둘 셋 Birthday 화이팅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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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좀 힙하게 해봤고요 메이크업은 보라보라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링처럼 매달았습니다 됐 에헷 에헤헤 에헤헤 에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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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어! 여기가 뛰단 말이야! 봤어! 나 똑같이 찍는 거야? 똑같이 나도 이렇게 하고 나도 이렇게 할 거야 아 être 의사 음ian 롱 Poppy 롱 alten 이븐 뮤직비디오 응원 네, 귀엽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